전신 피곤증, 골다공증, 불면증 갱년기 장애 등등 전식이라면 그건 알레르기 성질병입니다. 알레르기 성질병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민반응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과민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민반응을 해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 과민반응을 해요. 그렇죠? 겁이 많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이요. 약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강하면, 다른 말로 해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과민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꽃가루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과민하게 과도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면 봄에 꽃이 피고 해서 꽃가루가 날리고 그래서 숨을 쉴 때 꽃가루가 들어오면 아, 이게 무슨 병균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나쁜 게 들어오는 게 아니냐 해서 몸이 과민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레르기성 귀염,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이렇게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입니다. 그래서 기관지 전식은 여러 종류의 과민반응 중에 이 기관지가 과민반응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피부가 과민반응을 하면 가려움증, 두드레기, 토피성 피부염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기관지에서 과민하면 기침이 나오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코에 알레르기성 비염 그러면 코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코가 왜 막히겠습니까? 코 안이 부어서 막힙니다. 막히게 하는 목적은 뭐냐? 이 나쁜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식은 기관지가 속이 막혀요.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져요. 그래서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 쉬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요? 하하 이런 소리가 나요. 그게 기관지가 좁아졌다는 얘기고 기관지가 좁아졌다는 얘기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겠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결국은 면역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만 강화시켜주면 기관지 전식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자매, 문금순 금자자매의 기관지 전식이 그렇게 심한 분도 결국은 약물 치료로 계속 세브란스 병원 다니면서 치료해도 안 낫다. 결국 뉴스타트를 해서 완전히 완치된 거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전신 피곤증이다. 혹은 만성피로라고도 부릅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맨 첫째 원인은 피곤하면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운동을 안 하면 자꾸 누워서 쉬고 이러다 보면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모세혈관도 축소되고 세포 속에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미토콘드리아도 점점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감소하면 결국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이 맨날 기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신 피로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몸속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나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침범을 하면 내 몸이 그거를 금방 즉시 죽여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만성적으로 내 몸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싸우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몸하고 바이러스. 그래서 그거 싸울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니까 그 때문에 피로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그 피로증도 면역력의 약화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중에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들은 잘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조금 강해지면 숨어 있다가 또 면역력이 조금 약해지면 또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만성적인 염증상태, 전쟁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감에 걸렸을 때, 독감이 시작할 때 막 피곤하고 축 늘어지고 자꾸 졸리고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몸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그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몸 속에 있는 T세포가 이 환자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혹은 운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로물질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아주 피로하게 만들어 가지고 누워서 집에서 푹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T세포가 바이러스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T세포가 피로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성적으로 피로한 그런 경우를 결국 만성 피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만성 피로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예요? 면역력이 약화됐습니다. 면역력이 약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T세포에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뭐예요? 꺼진 이유는 결국 뉴스타트를 안 하면서 살면 유전자는 꺼질 수밖에 없죠. 특히 마이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갱년기 장애라는 이 현상이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여자가 생리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흔에서 끝나더니 그게 점점 가서 마흔 둘, 마흔 넷, 마흔 다섯 이렇게 되는 요즘은 우리 한국 여성들이 대개가 다 50에서 생리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생리가 끝나는 현상을 폐경이라고 부릅니다. 폐경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폐라는 것은 폐쇄한다는 말입니다. 폐쇄. 문 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명칭이에요. 부정적인 명칭이에요. 뜻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문 닫는다. 가게 문 닫는다. 그렇죠? 폐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나쁜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명칭 자체가 갱년기 장애의 영향도 상당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갱년기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를 조직하고 그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심한 사람은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폐경이라는 명칭 대신에 아주 긍정적인 명칭을 생각을 해내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갱년기 장애라는 건 뭐냐? 폐경이 오면서 갑자기 여러 증세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건망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피곤증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이 갱년기 장애라는 것은 여성의 건강이 얼마나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갱년기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여성에게 그런 현상들 그래서 화끈거리고 땀이 났다가 떨렸다가 또 덥고 이런 희한한 갱년기 증세가 심한 여성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남편들은 진짜 고생입니다. 아시겠죠? 여자가 막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순진한 남자들이 볼 때는 좀 정신 이상인가 할 정도로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지독한 증세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급격한 여성 호르몬의 생산 중단입니다.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져요. 여성 호르몬 옛날에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우리 의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은 당연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폐경기가 오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갱년기 장애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검사를 해보면 그 여자 환자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옛날처럼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이 배경이 오면 자연이 당연히 여성 호르몬 생산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가만 조심스럽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배경, 즉 생리가 중단된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된 것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폐경이 되어도 갱년기 장애 증세가 전혀 뭐예요? 없이 잘 살고 있는 여자들이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피를 뽑아서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폐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지 않고 정상이요. 그런데 갱년기 증세가 아주 심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폐경이라는 것이 올 때 어떤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생산이 뚝 떨어지고 어떤 여성들은 안 떨어지고 그냥 정상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안 떨어지는 사람들은 전혀 갱년기 장애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92세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 당대에서는 한국 여성이면 거의 10이면 뭐예요? 10, 100이면 99은 다 지독한 뭐를 겪었어요? 갱년기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하셨다고요. 옛날 기억에도 우리 어머니가 갱년기 장애 때 막 땀이 나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고 그게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무슨 약을 주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뚝 떨어져서 급격히 감소해서 생기는 증세가 갱년기 장애 증세니까 여성 호르몬을 처방을 받는 거죠. 여성 호르몬을 시작하면 투여를 시작하면 갱년기 장애 증세가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은 사실상 생리가 끝났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안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또 인공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또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역시 의사가 알약으로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정해서 생명으로 조정해서 여성 호르몬을 조정하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래서 의사들이 인공적으로 주는 것은 결국은 갱년기 장애 증세는 없애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이렇게 다 조정이 필요한데 그만큼 조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뭐예요? 그렇게 정상적이 아니고 자꾸 빗가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자궁암도 생길 수 있고 유방암도 생길 수 있고 난소암도 생길 수 있고 그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이겁니다. 왜 어떤 여성은 생리가 끝남과 동시에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되버리냐? 그게 이제 원인입니다. 그렇죠? 왜? 갱년기 장애가 있으면 여성 호르몬제를 주면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라면 왜 내 여성 호르몬 유전자는 폐경과 함께 꺼져버렸냐? 왜 다른 사람, 갱년기 장애를 전혀 모르고 사는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생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잘 부지런히 작동해서 계속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구태와 갱년기 장애도 없고 갱년기 장애 증세가 없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구태해 먹어야 될 이유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여자는 여성 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고 먹과 함께? 폐경과 함께. 왜 어떤 여성은 폐경이 와도 안 꺼질까요? 비슷한 대답인데 아주 정통으로 탁 한번 때려보세요. 생각 좋아요. 이제 상당히 갔어. 언주시는 자매들이 상당히 빨리 돌아가고 한번 보면 그렇죠? 자, 무슨 생각? 여성에 대한 자부심. 여성에 대한 자부심. 그거 아주 좋은 답이에요. 유전자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도 생각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뭐냐? 언니는 생리가 끝났냐 안 끝났냐에 대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자부심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런 대답이죠. 여성이라는 성적인 자부심. 그 맞는 대답이예요. 그래서 이런 똑똑한 여자를 마누라 데리고 삼은 남편들이 좀... 자, 그게 뭐냐고 하면 이 동양, 특히 동양 여성들이 생각하기를 생리가 계속 한다면 나는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아직도 뭐예요?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생리가 끊어지면 뭐예요?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그게 맞는 생각 아니죠. 그럼 뭐 여자는 애 낳는 기계인가? 생리가 끝나면 이제 아기를 못 낳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애기 못 낳는 여자로서 가치가 없어진다면 여자는 애 낳는 기계로서만 존재하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내가 남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치예요. 내가 애기는 못 낳아도 내가 손자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렇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사랑보다 귀중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는 이제 생리가 끝나면 이거는 별 볼일이 없어도 없다. 이런 사고 방식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생리가 끝나면 혼자서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나 끝났어. 그러면 이제 친구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놔둬어.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자기 자신의 가치의 뭐예요? 손상을 가치를 떨어뜨린 인간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아주 손상시키는 그런 사건이 배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가 드디어 덜컥 생리가 끝났다. 하면 나는 뭐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유전자는 생각,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안에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인님이 우리는 끝났대. 우리는 끝났대. 문 닫을까 그냥? 그러면 여성 호르몬도 생산하지 뭐예요? 말자. 이래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야 될 유전자가 뜻에 반응해서 꺼져버려요. 여러분 중에 그러니까 갱년기 장애로 고생한다는 것도 아무리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여성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것은 정상이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와도 생리가 끝나도 아직도 여성 호르몬이 잘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왜?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상 손 좀 들어보세요. 난 갱년기 장애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봅시다. 인상을 좀 봅시다. 여기 두 사람, 저기 바로 여기도 한 사람. 저기도 한 사람, 저기도. 저기 남자도 한 번 손 드는데 이쪽은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 대개 어떤 여자들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여성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인상이 없어요? 네? 네? 자, 방금 손 든 여성들은 여자로서 상당히 자기 주장들이 뭐예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주장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남편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보 건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면서 대중 많은 사람들이 생리가 끝나면 우리는 여성으로서 끝난 거야. 그런 생각에 좌지우지 안 되는 그런 성격 타입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리 끝나고 얼마나 좋냐? 아이고, 매달 얼마나 불편하고 아무데나 마음대로 당겨도 편리해요? 안 해요? 아이고, 나는 생리 끝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리가 끝난 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이러면 갱년기 청쇄가 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참 재밌는 연구를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깊은 산속에 사는 거의 원시적으로 사는 그런 부족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사는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그게 모계 사회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거기에 안데스 산맥 산속에 사는 그런 부족이 있고 태국의 치앙마이 산이 많은 지역에 있는 그런 부족민들이 있는데 그게 모계 사회 재미있는 것은 그 동네에 가면 갱년기 장애라는 단어가 없대요. 거기 가서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있냐 하면 그건 무슨 소리냐고 그래요. 왜? 그런 병은 드도 보도 뭐예요? 못했기 때문에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사회에서 성경을 보아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생리 중에 있는 여자들은 부정하다. 옛날에는 이런 위상시설이 잘 안됐기 때문에 생리 중에 있는 여자는 외부로부터 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성생활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 근처 같이 자지 마라. 이런 왜? 부정이 부정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모계 사회에서도 생리를 주로 아직도 원시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이 한 번 돌면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전염병이 돌면 그래가지고 젊은 여성이 생리가 시작됐다 그러면 그 생리가 끝날 때까지 한 3, 4일 동안 가둬버린대요. 그래서 생리하는 여자들은 아주 자진해서 감옥으로 와야 된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있다가 가둬져 있다가 생리 끝나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귀찮아. 그런데 또 그 모계 사회에서는 여자가 드디어 나이가 돼서 생리가 끝나면 폐경이 완전히 와서 생리가 끝났다 이렇게 되면 그 여자들을 굉장히 우대해준대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소원이 뭐겠어요? 빨리 생리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빨레트에서나 대화의 제목이 어느 어느 동네 누구누구 생리 끝났대요. 그러면 이제 다른 주위 여자들이 어머 얼마나 좋을까? 생리 끝나는 걸 기다리고 끝나면 뭐요? 여자로서 우대를 받고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생리 끝나는 게 너무 좋은 뜻이야. 그렇죠? 여러분 갱년기 장애라는 단어조차도 존재하지를 뭐요? 아니고요. 생리가 끝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존재하지를 뭐요? 안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산다는 것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게 그 모양이야? 그러지 말고 아 그거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아 그게 무슨 사정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알아보려고 그러진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되자고자고 왜 일을 그따로 해? 뭐 이렇게 막 그 무슨 이유도 설명할 뭐예요? 시간도 안 주고 막 때려요.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히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투병하시는 이런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무선적이 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배경이라는 명칭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고 폐지시키고 뭐 무슨 경이라고 했게 완경이라고 완전히 완수했다. 내가 여자로서의 그 책임을 뭐예요? 완수하고 명예롭게 완수하고 지금은 더 이상 아기 낳는데 아기 키우는데 얽매지 뭐예요? 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뭐예요? 살 수 있는 아주 참 멋진 인생의 단계 들었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경영기 장애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경영기 장애 때문에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로 왔다면 결국 경영기 장애가 치유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치유가 돼요? 꺼져있던 이 노란색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를 뭐예요? 다시 켜주면 경영기 장애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유전자 켜는 방법은 잡소리 하지 말고 뭐라 그러면 돼요? 뉴스타트 생명을 받고 생명에다가 기본요건 해주면 커지게 돼있어. 그러면 경영기 장애 아무리 오래 고생했을지라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든가 이것은 여성 건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유방암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방암이나 특히 유방암이죠. 유방암은 유방암에도 두 종류의 암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의 과잉 생산으로 말미암아 그 여성 호르몬의 과잉 자극을 유방세포가 받아서 유방암에 유방암에 걸리는데 어떤 기여를 한 그런 유방암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그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약을 처방하고 또는 여성 호르몬 폐경 후에 완경 후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차단제라기 보다는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생산하지 뭐요? 안토록 하는 그런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차단제 또는 여성 호르몬 뭐요? 생산 억제제 이게 사단 여성이 건강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요? 안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 호르몬일지라도 너무 많아도 문제 또 뭐예요?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단한다든가 생산을 억제시켜 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부작용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갱년기 장애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약을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 별로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암하고 투병을 하려면 내 몸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렇죠? 건강하려면 여성이 건강하려면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뭐예요? 있어야 돼요. 그걸 차단시키고 생산을 억제시켜 가지고 내가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암에 지기 쉬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성 호르몬을 정상보다 더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그게 유방암을 발생시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적 요소가 되었다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생산이 과잉했던 여성 호르몬 생산을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거를 없앤다거나 그거를 차단시킨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 생산을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물어보면 뉴스타트라 그러면 된다니까 이게 아직도 입력이 응성하게 돼가지고 이게 입력이 뉴스타트면 끝내주는 거야. 이런 확신이 아직도 안 밝혀서 그래요. 뉴스타트 하면 모든 면에서 다 정상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른 사람도 적당한 체중으로 되고 뚱뚱한 사람도 뭐예요? 적당한 체중으로 되고 뉴스타트라면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정상화돼가지고 다 이렇게 정상화되게 돼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골다공증 문제인데 여성들이 골다공증에 잘 걸리게 될 때는 언제냐면 갱년기 장애가 심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갱년기 장애가 심한 사람이라는 말은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건강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부족해지면 골다공증도 잘 걸릴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건강 면에서 손해를 봅니다. 특히 무슨 지메증 이것도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또는 여성 호르몬이 너무 과잉될 때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뼈입니다. 뼈. 뼈를 그냥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빵빵빵빵 빨간 부분은 뭐예요? 골수입니다. 골수. 그리고 뼈도 그냥 뼈로 되어 있기 희한하게 구조가 참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 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결이 뭐예요? 딱 놀랍게 이렇게 돼요. 보세요. 여기 보면 또 한 겹, 두 겹 이 뼈도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놀라운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딱 보면 이런 관을 통해서 이런 모세혈관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골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포들이 있고 여기에 이런 세포들이 있고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여기 볼 때는 이런 보라색 세포가 있고 이런 하얀색이라고 합시다. 이런 하얀색 세포를 용골세포라고 부릅니다. 용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자는 용해시킨다는 뜻입니다. 녹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뼈 속의 세포들은 이 뼈 속에 있는 칼슘이나 인성분이나 어떤 광물질이 필요할 때 이 뼈를 녹혀요. 그래서 녹혀서 그 광물질을 피 속으로 이 모세혈관 속으로 보내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용골세포가 너무 활발하면 뼈가 어떻게 될까요? 뼈가 다 녹아서 뼈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용골세포가 뭐예요? 뼈를 자꾸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이 더 활발해요. 뭐 어느 세포보다 이 보라색 세포보다 이 보라색 세포는 뭐 하느냐 하면 무슨 세포라고 부르냐 하면 조골세포라고 부릅니다. 조자는 뭐냐? 창조한다고 할 때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필요하면 뭐예요? 피 속에서 칼슘이나 인 성분을 자꾸 흡수해가지고 그리고 단백질도 흡수하고 해가지고 뼈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뼈는 뭐 맨날 보면 같은 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 뼈라는 것은 우리 몸에 칼슘인 무슨 이런 마그네슘 이런 중요한 성분들을 저장해 놓은 저장고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용골세포가 녹여가지고 사용하고 또 부족해지면 저 조골세포가 또 음식물을 통해서 자꾸 또 새 뼈를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박수 한번 쳐줍시다. 누구한테 박수 친 거예요? 그렇죠. 생명으로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여러분이 항상 또는 경이로움과 경외심과 그 사랑과 존경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이 이게 참 건강에 정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잠시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약혼 해놓고 서로 따져보고 결혼해도 되겠다. 내 마누라 깜으로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해가지고 결혼하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야. 무조건 결혼해요. 무조건 왜 무조건 결혼하게? 아무리 봐도 끈덕지가 없이 없어. 자격을 아무리 따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없는 신부후보새요. 그래서 무조건 값을 주고 사서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 아내로 삼아야 됩니까? 변화시키기 위하여. 왜? 변화시켜. 왜? 이걸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나아 놓으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 죽어버리고 흙돼 버려. 이걸 뭘 가르치고 변화시켜가지고 영원히 데리고 살 수 있는 뭐예요? 그런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시겠죠? 그래서 변화가 되면 마누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마누라로 삼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편하고 고마울 뿐이야. 맞아요, 맞아요. 아... 고마울 뿐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부부로 부부가 되어야만 가장 가깝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아니고 남남으로 있으면 좀 어색한 게 많잖아요. 부부가 되면 완전히 불편한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서로가 솔직하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보면 우리 인간이 죄로 찌들은 우리 인간이 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거를 막 자꾸 배워나가면서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유전자들이 다 켜지면서 내가 변화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아내로 삼으려고 구원 그래서 돈, 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가로 피를 흘리고 뭐예요? 우리를 자기 아내로 삼아 주셨다. 그거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야! 내가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조사를 해가면서 여기에 내 마누라감 자격이 있냐 없냐 잘 따져보자.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용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이 어떻게 해요?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조골세포, 용골세포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운동을 하면 이 뼈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물질을 녹여서 사용도 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뼈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뼈가 더 단단해져야 돼.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의 뼈는 단단해져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조골세포가 일할 게 없어. 그러면서 자꾸 뼈만 녹여서 사용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 골다공증의 가장 심각한 원인에 속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육식만 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체질이 산성 체질이 되고 육식을 많이 하면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이 이리로부터 소위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의 기본 물질이 아미노 뭐라고요? 산이에요. 산. 산이라는 것은 산성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아미노산이 많아져요. 이 아미노산이 이제 변하면 이게 암모니아 산이 돼. 그래서 이 암모니아 산이 점점 많아지면 피 속에 많아지면 산성 체질이 돼. 그러면 이 산성 체질이 되면 자꾸 뭐예요? 뼈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썩 커서 여자애들이 뭐예요? 아 저거 뭘 많이 먹어서 그렇다? 뭐 식초로 많이 먹여서 자꾸 산성을 멈추는 뼈를 그런데 식초 많이 먹인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성 체질이 되면 자꾸 뼈 속에 있는 칼슘, 인성분이 녹아나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돼도 뼈 속에 있는 특히 그 칼슘 소모가 아주 많습니다. 이 칼슘이란 것은 모든 세포가 빨랑빨랑 빨랑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칼슘을 많이 공급을 해줘요. 그게 이제 뼈에 저장돼 있으니까 뼈를 녹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용골세포가 더 뭐예요?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담배를 자꾸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컵 뭐예요? 이 카페인 음료나 이런 걸 많이 마시니까 그것도 결국은 우리 장에서 칼슘 혹은 인성분을 흡수하는 데 좀 방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운동 안 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 이런 모든 면에서 골다공증이 안 걸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하상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골다공증이 굉장히 더 심하죠. 왜? 햇빛을 못 보다. 햇빛을 우리가 햇빛을 너무 잡티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햇빛을 좀 봐 본다고 해서 잡티 금방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난기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건 완전히 복면 강도야. 아이고 얼마나 뒤집어 쏘고 이 팔도 햇빛 좀 보도록 햇빛 조금 본다고 요즘 또 그렇게 햇빛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무슨 피부를 보호해야지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골다공증에도 결국은 골다공증까지도 결국 뭐만 하면 되는 거요? 뉴 스타트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겨울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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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